무법자 SNS 마켓.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해서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경영에서 물러난 임불리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공정위가 인플루언서들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정확히 이 인플루언서라는 게 뭔가요? 서산적 의미는 영향력 있는 개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블로그 내지는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진정성 내지는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대상에서는 판매가 제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매 루트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OEM이나 ODM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아웃서싱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로워에 먼저 파는 것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판매를 늘려가는 이런 이제 마케팅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인플루언서들이 매출에 상당할 영향을 주는 만큼 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판매하는 것만 자신들이 하는 것이지 이 제조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또는 주문을 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내지는 유통 그러니까 배달, 배송 이런 것도 이제 전문 업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당한 믿음을 주고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특히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한 식품이 배달이 된다든지 내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이것이 이번에 발생한 인불리 사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2회, 제3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감시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물론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법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까지는 아직 충분하게 감시 내지는 단속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언서들의 SNS 마켓에 대한 전문성을 우려하는 지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2, 제3회 인불리 사건을 지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뭐냐면 환불 규정을 어긴다든지 내지는 정보를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 착수에 나선 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인분리 사태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것이 화장품이라든지 내지는 의류라든지 이런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특히 의류 같은 것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신체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식품이라든지 또 화장품도 부작용이나 일부 나타난 점도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불을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쌓였고 이런 사태가 결국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소규모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거래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인분리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그 분리분리라는 그런 어떤 품목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약 1년에 1,7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화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어떤 통제 내지는 제재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소관이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개선이 되려면 어떤 점이 좀 보장이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법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등등의 법들이 있고 이번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인분리에 대해서 사기다,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데에서 고발을 했는데. 하여튼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기울하기 위한 법을 위비한 것이 있다면 제정하고 개정해서. 그래서 맞춤형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속이죠. 그리고 감시죠. 그러니까 아직 사각지대에 있고 단속망이 거기에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그런 단속체계, 여기에서 온라인에 대한 단속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촘촘하게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토론은 시청자입니다.